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림TV의 차림입니다. 오늘은 롤리가 네그를 갖고 놀아올거에요. 지금 다 시작할거에요. 이것도 소개해 주셔야죠. 상자 안에 뭐지 요게 들어 있어요. 이거 좀 더 납작해요. 이거 딱딱하게 했어요. 언니꺼야 이거. 이거 언니꺼야. 이거 내꺼야. 엄마 이거 가. 이거 해야지. 아직 끝까지 안했잖아. 태희에요. 이거. 이거. 이거 내꺼야. 내꺼야. 엄마 이거 웃겨줘. 엄마 이거 웃겨줘. 엄마 이거 웃겨줘. 엄마 이거 열어요. 이거는 열어야지. 안나가드로 태희에요. 이거 진공제 해볼거에요. 갖가지네요. 팜빵. 산타아니면 안돼. 블록타이크. 엄마 이거 이제 쫄다 떠야지. 나도 꾸며보고싶다. 나도 같이 꾸며도 될까 테리야? 안돼. 꾸며보고 싶은데 같이? 안돼 안돼. 안돼. 언니 꾸며보고싶어. 안돼. 응. 테레비 그렇게 나오면 안되는데. 어 지금 나왔어 지금. 테리TV에 이런. 테리의 모습이 나왔는데 어떡하지? 엄마. 착하게. 상냥하게 말씀하셔야죠. 엄마 이거 구워줘. 엄마 이거 주워줘. 엄마 이거 엄마가 주워줘. 엄마 엄마 이거 이거. 엄마 괴로라면. 언니가 엄청 신기한 과일 보여줄거야. 신기한거 보여줄거야. 신기한거 보여줄거야. 이것이 뭔지 맞춰봐. 이거 뭐야? 이게 뭘까 과연. 과일로. 모르겠어. 몰라? 시장에서 사온거야? 여기 입이잖아 입 어디? 여기 입이잖아 진짜 입이야? 깨물어서 움직이지 않아? 지금 자고 있는데 이따 깨면 어떻게 할지 몰라 이름이 뭘까?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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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빨이야 나 무서워 그렇게 말하면 얘 뭘까? 무서워 무섭게 생겼어? 이게 뭐 같아? 무서워 이거 무서워 무섭게 생겼어? 응 뭐가 뭘까? 잘 모르겠어 무서워 엄마 보여주지마 혜리는 뭐 같아? 이게 사실 과일이야 과일이야? 응 이게 용과라는 과일이야 용과? 엄마 근데 진짜 입 아니지? 응 혜리야 혜리 용과용 해봐 용과용 이 노래 알잖아 맞아 그렇지? 용과용 했던거 했지 이거 이름이 용과야 용과 먹어볼까?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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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 여기 여기 조금 핑크색이야 응 엄마 껍질이 음 맛있어 맛있어? 근데 왜 징그려? 엄마들 먹어볼게 엄마는 이거 처음 먹어보는거거든 맞아 무서워 엄마 무서워 이거 엄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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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얼굴 찡그린다 응 약간 응 이런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 원래 니 맛도 내 맛도 아니다 맞아 응 응 맛있어 그게 뭔지 알아? 몰라 니 맛도 내 맛도 아니라고 음 맛있어 맛있는것도 안 맛있는것도 아니야 한입에 소금 넣고 맛있는척해봐 데려야돼 맛있어 응 응 맛있지? 응 맛있지? 응 응 맛있지? 이 맛이지? 응 맛있지? 응 응 엄마랑 먹자 엄마 이거 피크피크 피크 피크 뭐해 엄마 이거 하트 프로 응 엄마 이따 불어줄게 엄마 이거 하트 프로 아닌가 응. 이따 풀어줄게. 이 코트야, 이 코트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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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하! 으윽! 하하! 이거 나 거야! 야영한테 안 돼, 그래. 응. 엄마가 갖고 있어? 네. 응, 안 돼. 줄게. 안 돼. 안 돼. 땅하고 슬퍼하지 않을까? 응. 안 돼? 저기다 넣을까? 그럼 여기 안에다 넣자. 안 넣을까? 응. 어머, 들어갔어. 나와, 나와. 문 다 쳐다겠다. 들어가도 돼? 나와.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돼? 아니야, 저거 터뜨린단 말이야. 나와. 나와. 옳지. 이거 해도. 이거 해도 돼요. 이거 조금 열려도. 언니, 같이 하자. 응. 웃음. 도착했다고 하는데 도착했어. 잘 안 부었네요. 아들. 말랑말랑하는 거 있고. 말랑말랑한 거 있어. 어머, 짜증. 초콜렛 특피도 있어요. 말랑말랑 도랑에다 2개 넣는거에요. 우와 재밌겠다. 만두기 해볼까요? 네. 만두콜렛이 빗도 넣을거에요. 네. 5개 있어요. 아 5개는 있어요? 네. 우와. 만두 딸기 피우는거 볼거에요? 네. 조물조물조물조물. 이번엔 포도피우 해볼게요. 네. 조물조물. 이번엔 감자피우 다 해볼게요. 다 완성되었습니다. 우와. 조물조물조물. 이제 맛있겠죠? 네. 맛있겠어요. 말랑말랑 깎아요. 아. 그거 먹는거에요? 네. 안녕하세요. 혜리에요. 오늘 이거 어디다 키워도 할거에요. 응? 갈아입고. 우와. 모자도 뽑아. 우와. 우와 우와. 안난도 할거에요.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헤이린이. 진리에요. 오늘. 먼저. 세리를 먹어보게 된다. 앙. 어? 잡았다 헤이! 오늘 말랑말랑 노랑이는 올라가는 여우 굴거 눈이 굴려 이거 하고 또 입 올라가는 나냥오미 빙글빙글 돌려 하고요 올라간게 .... 하하하하하하하하 그러면 혜리씨가 오늘 동요를 알려주실 거예요? 네 그러면 동요 시작해 볼까요? 네 어떤 노래부터 해볼까요? 하하하 으응 내 동생 그거 아신다고 하시던데 올라간 눈 내 동생 올라간 눈 하실거에요 올라간 눈 내려간 눈 핑글빙글 돌려서 비주기 안 놀아 안 놀아요 안 놀아 웃기다 올라간 눈 내려간 눈 핑글빙글 돌려서 여우는 여우 여우 내려간 손 핑글빙글 돌려서 도끼리 깜총깜총 올라간 도깨비 내려온 도깨비 핑글빙글 돌려서 도깨비 도깨비 도깨비다 도깨비다 먼저 도깨비 만들게요 네 도깨비를 만들 수 있어요 네 어떻게 만드는거죠 무서운척 하지마요 무서운척 하지말라구요 네 안에 톡이 들어있더니 못남아요 이제 네 그러면 이걸 막혔두니까 이제 못남아요 어디가 못나와요 눈이 막혔두니까 눈이 막혔두니까 이제 못남아요 아아 문이 있어서 도깨비가 못오는구나 네 그 말하는거에요? 네 아 지금 문 열렸는데 아는데 지금 방문 열려있잖아 열어놨잖아 응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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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깨비 안와 여기 해봐 알아서 닫을게 문 닫을게 문 닫을게 아까 어저께 문 안 닫았잖아 알았어 문 닫아야지 문 닫았어 여기는 햇빛 오고 고치도 오고 불어잖아 도깨비 안와 알았어 안왔어 도깨비 안와 도깨비 안오지 못오지 문 닫았잖아 혜리가 떼쓰거나 막 미운짓할때만 도깨비가 오는거야 안녕 그러면 언제와 아 아닌데 여긴 도깨비 안와 여긴 튼튼한 집이니까 아 도깨비 안오는구나 튼튼한 집이라서 네 벽돌집이라서 안오나 어 맞아 도깨비가 후해 도깨비가 후해 도깨비가 후해 어 근데 여긴 벽돌집이라서 못오다 어 벽돌집이라서 못오지 우와 튼튼 아까 도깨비 만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응 도깨비 만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응 이제 도깨비를 만들어주세요 아까 만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알겠어요 네 먼저 긴 큰 얼굴이 못생기는 응 네 이거 못생겨라 얼굴이예요 못생긴 얼굴이예요 이거 못생겨 얼굴이예요 응 무서워지 봐 무서워지 못생기 못생겼지 예쁜데요 아냐 못생것같애 응 그리고요 그리고요 또 귀여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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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를 만들어 볼게요 네 먼저 토끼를 만들어 볼게요 네 산소끼가 와자 그런 노래도 있어요 네 산소끼가 와자 도깨비가 그런 노래도 있고요 또 도깨비 도깨비 뿔 그런 노래도 있고 도깨지 도김이 되게 너기 사랑스럽고요 네 도깨비 뿔 도깨비다 도깨비 그런 노래도 있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아까 토끼 만들어주신다고 했는데 토끼? 네 토 다는 토끼가 와서 지연나무 와서 죽보를 먹으러 죽보를 먹으러 나에게 지갑 쭉쭉 뿌 뿌 뿌 하자 어흥 무성가 아니에요? 어 무서워요 아니에요 진짜 헤디에요 해리에요? 어후엉 어후엉 어 무서워 아니야 해리옆페있잖아 괜찮아? 해리가 지켜줄 수 있어? 니가 지켜줄 수 있어? 어휴 무서워 어후엉 나물 못먹어 이번엔 펭귄 펭귄은 어떤거야? 어.. 횡윤이 그렇게 하는거야? 와봐! 타줘 이렇게 하는거야 혜리 언니 다친거 같애 언니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방금 치셨는데? 언니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엄마한테 갔는데? 혜리야 미안해 왜 혜리가 미안해? 언니가.. 혜리가 밀었는데 동생같은 친구니까 이해해줘 봐봐! 하나 둘 혜리가 태령이 축구하는거야 축구 응 축구? 하나 둘 셋 하나 둘 던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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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한테 주말 던져야지 던져 하나 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셋 셋 둘 셋 셋 셋 감사합니다.